과거의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복고라는 단어는 보통 복고풍 패션 등 의류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식품업계에서도 복고풍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박경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신선하면서도 정감 가는 느낌. 복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레트로 열풍이 식품업계에 불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회사 역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레트로유리컵을 출시했습니다. 옛 감성 그대로의 디자인으로 컵마다 회사의 상징적인 연도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레트로유리컵은 과거에 사용됐던 서울우유컵을 본따 만들었는데 기성세대에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신선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최신이라는 뉴와 복고라는 뜻의 레트로가 합쳐진 뉴트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옛 것을 단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에 맞춰 재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SPC 3립은 이 뉴트로에 발맞춰 1980년대에 출시했던 빵을 현대적으로 구성해 재출시했습니다. 크림을 추가하고 찹쌀떡의 크기를 키우는 등 80년대에 판매하던 상품에 새로움을 가미한 것입니다. 옛 모습을 되살려 소비자의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마케팅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경현입니다.